안녕하세요 롤드컵 보다 왔어요 경기장에 왜.. 뭔 소리야? 저건 또 카페에 현장 가 있는 거 올라왔다고? 뭔 소리야 이건? 뭐야 이거 T1 프론트 저.. 진짜 닮았... 이분도 엄청 마르시는 건가? 아니 안경도 비슷해 아닌가? 진짜 닮았네 아니... 아니야 이분이 더 잘생기셨다 어? 아니 근데... 아니 진짜 닮았는데... 무슨 일이지 이게? 아니... 아니 닮았는데... 어떻게 된 거야... 후이? 아니야... 에이... 입이... 입이 저거네... 입이... 입이 다르시네... 입을 가리니까 비슷해 보인 거지 어? 비슷해지고 있어... 어? 비슷해지고 있어... 똑같다... 아니 이거 졸라 웃긴다... 누구시지? 진짜 누구신지 모르겠네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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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들이랑 회식하러 가야해서 오늘은 짤빵이다... 귀국해서 보자... 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